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오 김진환입니다 아 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이제 완전 봄이에요 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봄이 오기 전에 여러분 또 우리 카페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쇼츠로 카페 옛날 것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 카페 회원분들도 많이 늘고 이 글 리젠 속도가 굉장히 늘었다? 너무 좋아요 제가 그런 글을 봤거든요 어디 커뮤니티에서 요즘 이렇게 옷 잘 입거나 조금 리퍼런스 볼 수 있는 카페 추천해주세요 이런 글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카페가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장으로서 좀 뿌듯한 게 있죠 물론 올려주시는 분들이 너무 멋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 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조금 따뜻한 여름 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에는 아직은 조금 춥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그냥 오늘 오랜만에 조금 상반기 결산 느낌으로 같이 보려고 하고 오늘 조금 영상이 길 수도 있어요 많이 볼 거예요 왜냐면 글 리젠 속도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봐요 많이 봐야 돼 많이 봐야 돼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설이 긴 것보다 아 사설 뭐 하나 더일까? 아 최근에 안경 샀어요 안경 이 심플해 보이지만 자크마리마지의 아르토 라는 제품인데 하바나 안경 하나 사고 싶었는데 무광 하바나의 얇은 탭 약간 뭐랄까요? 찐따스러운 느낌인데 가볍게 데일리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큰 맘 먹고 구매를 했고 위에 입고 있는 나시는 여름 대비 구매 목록 영상에서 말할 건데 익스트림 캐시미어의 나시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나시 같지만 사실 캐시미어에요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나시 괜찮은 거 하나 찾다가 이번에 구매해서 또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싸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바로 카페 가보시죠 자 아르카레스 카페 조금 보시면 여기 이제 99% 과좋으신가요?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고 되게 일본스러운 느낌의 착장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뭔가 꼼대라던가 주냐 이런 것들도 많이 입으시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세이미야케 치마 제품 이런 약간 펜슬핏의 스커트 입어주시고 밑에 신발에 제일 차파를 신어주신 게 굉장히 매력적인 착장이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굉장히 블랙블랙 하시네요 확실히 일본 조금 꼼대나 주냐 이세이미야케 이런 거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이 제가 맨날 느끼는 거지만 착장이 거의 색깔이 없습니다 이 네일도 하셨고요 은색으로 실버 컬러로 이거 팬츠 색깔 되게 귀엽다 이거 팬츠가 자색 고구마 무드 이렇게 써주셨는데 워싱감이나 컬러감 되게 좋네요 조금 유니크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포인트 팬츠 가져가실 때는 위쪽에 그냥 심플한 약간 고수 느낌의 이건 딱 니트 하나 입어주세요 얇은 니트 밑에 프라다 빈티지 같아요 프라다 빈티지 슈즈 이런 거 하나 딱 신어주시는 느낌 음 좋은데요 그 다음에 주니아에서 보통 사셨나 봐요 아 사실 이런 약간 뭐랄까 뭐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비닐 같은 자켓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남자분들이 입으시기에 되게 조금 힘든 아이템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입으셨을 때는 뭔가 포인트처럼 풀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게 되게 조금 남녀 성별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안경도 사실 무테나 이런 거 말고 이런 뿔테 약간 컬러감 있는 뿔테 되게 레어한 거를 끼셨는데도 사실 착장이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과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죠 조금 컨셉츄얼한 느낌은 있어 근데 그게 과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핸드폰도 굉장히 근본 쓰는 거 같은데요 요즘 카메라 하나 달린 핸드폰을 제가 되게 오랜만에 봐서 조금 색다르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 쓰시고 여자분들이 이 조합이 굉장히 사기예요 스커트에 니삭스 같은 거에 운동화, 프라다나 지금 신고객 제이차팔 같은 것들에 신는 조합이 위에 뭐 가죽 자켓을 올려도 좋고 위쪽에 뭔가 좀 샤달라한 트위드 자켓 같은 것들 입으셔도 귀엽고 그다음에 맨투맨 같은 것들 입으셔도 요 밑에 조합이 받쳐주면 무드가 나옵니다 물론 이분이 더 잘 빼신 것도 있지만 이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 이제 또 꼰대 집업 자켓 샀 수도 이것도 귀엽네요 약간 이렇게 랭라인부터 센터 라인까지 조금 테이핑처럼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요런 보라색 머플러로 포인트 정도 하나 근데 거울을 좀 닦으셔야 될 거 아 거울이 애니웨이 그래서 계속 가시다 보면 이 노르딕 스카프잖아요 요런 것들도 남자 분들이 하시면 조금 귀여워 보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블랙이 들어가는 착장에 빈티지한 아이템들을 입어주시고 요런 노르딕 패턴 있는 스카프를 하나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센스있게 들어간 느낌이 들죠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 그럼 키링의 끈 이어폰 줄 이어폰이라고 하죠 줄 이어폰에 저는 항상 에어팍 끼고 다니거든요 어쨌든 요런 것들 약간 러프한 무드에 악세사리나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많이 보이는 요런 착장이 굉장히 맘에 들고 사실 요런 착장은 남자분들이 고대로 입으셨어도 조금 그런 빈티지하거나 뭔가 일본스러운 바이브에서 굉장히 좋은 착장이죠 사실 요런 것들도 맘에 들어요 요런 것들은 이제 남자분들이 요렇게 입으시면 보통 밑에 포인트 해주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약간 이런 힐이나 스틸레터 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데에서 조금 무드를 확 꺾으실 수 있는 조금 그런 착장의 장점도 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쭉 보시면 뭐 바다도 갔다 오시고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보통 다른 카페에 가면은 뭐 다른 카페에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통 보통 그래요 어떤 커뮤니티는 여성분에 이렇게 게시물이 올라오거나 하면은 그 댓글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 재밌는 게 많은데 저희가 다 옷밖에 안 물어보여 20번째 씨는 사생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새 펜처 궁금합니다 숙소 정보할 수 있을까요? 자세공업 펜처 어딥니까? 굉장히 조금 오수의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페다 요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올리는 걸 하나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걸 오우 스투시 요거 가방 너무 귀엽다 토트백 요렇게 메니까 여기 이제 뭐 카라트나 요런 요즘 많이 보이는 워크 자켓 요런 것들 요거는 조금 이제 포멀한 착장이죠 굉장히 조금 요즘 분들이 어떻게 느낌을 빼느냐에 살짝 달라지는 그런 느낌의 착장인데 요런 포멀한 착장도 있고 요런 것들이 좋네요 요거 밑에가 마틴 로즈인가요? 마틴 로즈네요 신발 마틴 로즈고 요 웹선 셔츠 정치가 궁금한데 요거 되게 귀엽다 약간 보디처럼 이런 식으로 포켓에 버튼 들어가는 그리고 어깨 선 라인 쪽에 대끼 있고 어 요 셔츠 되게 귀엽네요 본인의 무드당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잘 맞는 것 같고 어 마틴 로즈 되게 열심히 신고 다니신다 근데 이거는 조금 매력적이다 저는 이 마틴 로즈 신발 똑같은 게 있는데 이 혀 혀죠 혀 나오는 거들 무조건 덮고 신거든요 근데 이 바지도 이 안쪽에 넣고 신는 건 조금 참신하네요 요거 레귤러한 핏감에서 때려주는 게 아크테릭스도 그냥 가방 블랙 절대 안 매 위쪽에 하늘색 스카이블루 셔츠 잘 입고 가방도 색깔 받아줄 수 있는 약간 그린 컬러의 요런 거 받아주는 어 평범하지 않아요 요런 바이브가 이제 조금 제가 요즘 좋아하는 바이브 요런 식으로 뭐 빈티지한 볼케벨 조금 빈티지한 워싱들어 그냥 자켓인데 그렇다고 너무 막 옛날 거 같지 않고 조금 모던한 느낌이 있는 이런 거에 안쪽에 그냥 되게 앞 속 쓱 써는 듯한 티에 밑에 레귤러한 흑청 데님에 뭐 스니커즈 같은 거 하나 신어주는 정도 뭐 그런 것들이 좋고 요 스카프 착장도 너무 좋아요 마르지엘라지만 뭔가 마르지엘라 티 안 내는 듯한 느낌으로 싹 빨간색 남들이 안 할 거 같은 거 딱 해서 카키색 요런 블레이저에 딱 포인터 빼주는 카키색 블레이저 이거 되게 귀엽다 접어서 요런 식으로 체크 패턴 나오는 것도 귀엽고 안쪽에 이너 컬러도 블랙이라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이런 컬러감 있는 아이템들이 잘 쓰시는 게 되게 착장 자체가 저한테 재밌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장발로 조금 하셔서 요런 무드들이 잘 맞는 거 같아요 아우 되게 아이템 그 사용하는 그 스퀴 다양하다 바리에이션이 많네요 뭐 요런 베이프의 모자도 쓰시고 되게 아트성 있는 제품들도 쓰시고 아까 위에서 보여줬던 거는 조금 담백한 옷들도 입으시고 되게 옷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 거 같아요 와 요런 빈티지한 자켓 같은 것들 느낌있게 살리기 힘든데 확실히 머리 무드랑 조금 잘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입었으면 좀 거칠어 보였을 걸요 아우 이거는 뭐죠 요거 자켓이 조금 궁금하네 이거 파이어맨버클로 요렇게 조금 MA1 같은 컬러감의 나일론 소재에 요런 식으로 안쪽에 후드 레이어드 해서 밑에 거의 요런 다 나간 듯한 신발을 신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물빠진 색감이나 이렇게 빈티지하거나 조금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제품들이 너무 조금 빈티지하거나 잘 안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 모던하거나 세련되게 풀어낸 아이템들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무드 자체가 요런 것들이 조금 오리지널리티하게 풀어내거나 빈티지하게 풀어낸 것도 잘 어울리시는 분인 거 같아서 너무 보기 좋네요 뭐 어 나 지금 점심 안 먹었는데 피자 요것만 먹어도 배가 고픈 느낌이 드네요 어우 좋은데 그래서 요렇게 올려주셨고 자켓 뭐 GR10K랑 비즈빈 뭐 주니아 제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선플라워 그 다음 그렉 로넨 뭐 요런 식으로 있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번에 보시면 휴가는 즐겁던데 군인이신 것 같아요 군인들이 요새 그대 많이 올리네 요즘 조금 군대가 아 죄송합니다 군대는 항상 인대죠 저도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자 말차다떼 유니클로 유도 가서 입어보시고 김해김 바지에 이거 위쪽에 니트가 귀엽다 약간 립 있는데 딱 붙는 요런 니트 찾기가 힘든데 요 니트 되게 귀엽네요 그 다음에 당마 헤븐 뭔가 레귤라운 핏에 데님이나 이런 걸 붙였을 때 그 메리쉐인 보이는 부분이 되게 귀여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와이드하게 그냥 이 당마 앞에 스티치만 살린 느낌인거죠 아쉽다기보다는 요런식의 연출도 있다 소프트어피스 자보로 입문하셨군요 이게 저희 저 뒤쪽에 있는 백남준 선생님 그 상영회 때 나왔던 자본데 요거 굉장히 귀여워요 저도 여름에 조금 자주 하고 다닐 예정 그 다음에 아 요거 좋다 이 라이더핏이 맘에 드네 와 나는 이런건 진짜 못 입겠던데 슬림한 핏을 좋아하는데 이런식으로 너무 원래 대놓고 슬림한 아이템들이 있죠 뭔가 라이더라던가 이런 것들 나는 입으면 좀 어색하더라고 근데 밑에 넓게 빼주면서 밑에 꼼대 핑크 딱 신고 위에 비닛까지 해주니까 이 무드가 좋네요 팔 좀 걷어주고 제가 보기엔 약간 최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요 나마체코 니트도 귀엽고 스펙이 좋네 보니까 군대에서 운동 좀 하네 이 전역하기 전에 지금 운동 바짝 땡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켓룩도 있고 검정 셔츠가 사고 싶은 요즘 아 요거 제품이 기억이 안나 이거 세이머오였나 근데 어쨌든 요 셔츠에다가 이 안에다가 나마체코 폴로 니트를 레이어드한게 굉장히 센스있다 저 나는 폴로 니트를 단품으로 입을 생각만 항상 했는데 이 컬러를 조금 벌리면서 레이어드 해주는게 되게 매력있는 룩이네요 요런 야상 자켓에 요런 조금 실버 안경 요런 것들은 조금 요즘 트렌드에서 본인 색깔 살려서 이게 머리가 짧아서 더 잘 어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요 당마 요거 앞쪽에 스티아와인 요 제품도 요런 식으로 포모더게 푸니까 되게 귀엽죠 아이템은 어떻게 푸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요 선플라워 니트도 굉장히 매력있죠 요 핏한게 매력있어 그리고 요 폰트도 되게 귀여워요 이것도 나마체코 제품이고 레드컬러 요거 쓰신 것도 너무 좋다 자 그래서 너무 멋진 룩 잘 봤고 6개월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몇 월 그리냐면은 이제 2월 그릴건데 2월 그리니까 곧 쓴 아니고 좀 남았네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도를 높인다는 것 감도를 높인다는 건 뭘까요 아 인상이 좋다 우쌍이시네요 요거 위에는 네임쉐이크 제품 같아요 네임쉐이크 제품에 이제 밑에 신발은 꼼나인가요 아니면 뭐지 잘 안보이네 어두워서 그 다음에 위에 에러 내시고 신발이 맞으시려고 바지는 모르겠네 그리고 선물도 받으시고 꼼나 맞았지 그 다음에 요거 지용킴 코트도 그레이티스트 지용킴이 입점되어 있거든요 가서 입어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쭉 내려보시면 옥동식 아 옥동식 옛날에 나 진짜 많이 갔는데 요새는 웨이팅 많아졌다고 하네요 옥동식 맛있어요 되게 승승하니 먹기 좋아요 요런 스카프 아이템들 좀 잘 쓰시네요 요 소프터피스 자보를 무슨 이거 제가 의견은 수량이 많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카페에선 벌써 2명을 봤네 어 핀 너무 좋다 이거 핀 너무 귀엽다 위에 셔츠가 웨이스보너인가요 웨이스보너 셔츠에 곱창이나 레귤러한 진에 빼주고 꼼선더를 신은 이 룩이 너무 좋네 아 저는 약간 또 이런게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어울리는 그 느낌 난 게 있는데 내가 요걸 좀 피하는 걸 수도 있어도 요런 룩 제가 못해보는 거니까 조금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요런 식으로 아카이브샵 빈티지샵도 많이 다니시고 어 요거 마르지엘라 옛날에 그 리에디션 그거죠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맨투맨 와 이게 있네 네 마르지엘라 향수 칼국수 이거 셔츠는 뭐예요? 서포? 처음 보는 브랜드네 요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빈티지한 원단감에 이 단추 모양도 좀 귀여운 거 같아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이제 포스타카 파프 임동준 디렉터님 세션도 다녀오시고 이 패션에 뭔가 전공하시거나 요런 분인 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관심 있으신 거나 브랜드 폭이나 요런 것만 봐도 되게 스타일에 바리에이션에 좀 한계가 없다 좋겠다 저는 요새는 조금 아하 요런 거 못 입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인 거 같다는 생각을 스스도 조금 하긴 하는데 이 카페분들 보시면 저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어리거나 이런 분들이 그 스타일링 바리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좀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멋있다고 이 친구분들인가요? 친구분들 다 멋있으시다 아우 요 스카프들 하고 머리에 요거 두르고 여기도 스카프 하고 아주 그냥 깔롱진 친구들 같이 요렇게 다니는 거 너무 보기 좋네요 그래서 요런 빈티지 자켓에 안쪽에 스트라이프 셔츠 살짝 나오게 하시고 여기 이제 소포트 오피스에 요런 컬러감 있는 볼캡 요런 것들 써주시는 것도 너무 귀엽죠 이 모자는 쓰고 간 게 아닌가 봐 여기서 파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인데 모자가 계속 바뀌는 거 보니까 아! 21살이래요 자 글을 좀 읽어볼까요? 제 친구들과 저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감독 더 감독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다 크으 군입대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군대 갔다가 또 다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글 길었는데 고민도 느껴지고 패션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느껴지는 21살 친구의 대리룩이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멋있다 크게 되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성장하시고 멋지게 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전혀 6개월이 남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때 48일 전 이분은 좀 있으면 가시겠네 아 갔나? 아니다 좀 있으면 가겠다 자 보겠습니다 아 요즘 친구들이 고수 느낌의 그런 룩을 좀 많이 입어주는 거 같다 내가 느끼기에 이런 베일런스 안쪽에 하나 더 레이어드 해주고 빈티지한 요런 것들 아트웍들과한 틸 레이어드 해주고 밑에 되게 워싱 많이 빠진 청바지 편하게 입고 그 다음에 신발에 뭔가 꽁 썬다 이런 거 신겠죠? 뭐 이런 룩들을 어린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잘 입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같은 매칭이어도 스카프를 묶어준다던가 이런 식의 에어팟 케이스 같은 것도 포인트로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아 이런 레이어드도 맘에 드네 아 멋있다 핸린에게 안쪽에 그 목 늘어난 아무것도 아닌 그레이색 티를 레이어드 해주고 키링에서 이런 주황색 포인트를 써주고 밑에 그냥 운동화 신어주는 그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멋있을 것 같은 룩이고 누군가가 느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패션에 신경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룩이네요 그 다음에 지옥킹 키링도 알차게 달아주시고 헤모트링 자켓에 아 너무 귀엽다 강아지 쭉쭉 더 보시면은 요거 팬츠가 뭐였지? 앤더슨인 거? 맞죠? 앤더슨 앤더슨 팬츠 헤모트링 자켓 꼼데 썬더맥스 꼼데 썬더맥스가 핫해요? 다들 이렇게 많이 신어주시네 근데 꼼데 나이키만큼 또 그 편한 바이브에서 무드 뽑을 수 있는 신발이 많이 없어요 좀 모던하게 룩을 룩킹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빈티지한 아이템들이 하나 들어가는게 굉장히 매력있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컬러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너무 좋고 아야 넌 옷 잘 입지마다 잘생겼네 어쨌든 조금 더 내려오면 와 이 반팔도 진짜 오댓말 보네요 여기 라푸시몬스 아메리카 반팔 안쪽에는 시몬로샤 셔츠 와 이 800만원 착장 그 셔츠 아니야 이거는 이제 가리고 봐야 돼 어우 나 어우 어쨌든 멋있어요 야 이거 가방 구하기인데 다들 어디서 구해서 매는 거죠? 저희 카페 매고 다니신 거 꽤 있더라고요 라푸시몬스 백팩을 요게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제품이 아닌데 어쨌든 친구들께 이렇게 키코도 신고 다니고 이렇게 네일 레이어드 해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워싱 자켓도 좋고 머리 스타일도 좋고 이때 48이 남았다고 하는데 뭐 사실 요렇게 자기 페이스가 확실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은 군대 갔다와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군대가서도 옷만 보거든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여기 아이엠 입으면 볼까요? 여자분들께 꽤 많이 보이는데 원래 여자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1년만에 올리시는 아 연우님 최근에 제가 한번 쇼치해서 봤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볼게요 아 이 꼰대 이 꼰대 스테프 블루 정도 여자분들이 입는 게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입었을 때는 머리가 짧아서 그런가 이 뒤에 레터링 로고가 다 보이는 게 조금 아 내가 이 로고플레잉에 대한 뭔가 거살이나 신경이 좀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입으니까 살짝 보일 수 좋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거는 밑에 그냥 신발이 반스인 게 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런 걸로 신어 주셨을 때 뭔가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좋고 카키 컬러에 핑크색 레터링이 들어간 이런 매트맨 찾으시는 것도 신기하다 여기에 그냥 쿨하게 데님 입고 반스 되게 좋아하시네 요거는 어센틱 같은데 요런 식으로 탁 반스 힘 쫙 빼주면서 요렇게 신어 주시는 거 오 좋네요 머플러도 이렇게 컬러감 있는 거 좋아하시고 머플러 할 때 안쪽에 후드 레이어드에서 약간 톤 맞추면서 이 톤을 받아주는 블랙 지니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데님 그리고 로아도 비주류죠 사실 이 친구 등고선 들어가 있는 친구가 살짝 비주류인데 요런 것들 신어주면서 굉장히 꽉 차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요런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이분 글 볼게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뭐 전역하셨나요? 자 블랙스 가방 세이모 후드에다가 요런 느낌들의 친구들이 되게 많다 요런 친구들이 같이 다니는 거 같아요 뭔가 이 소프트 오피스 후드에 밑에 이거 아이엘의 팬츠에 요 토트백 하나 하고 볼캡 쓰고 근데 요런 거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자기들만의 좀 색깔을 섞어서 입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올려주는 친구들은 다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어 그래서 멋있고 이제 CFC에 아 암호멘터 가신 거 같은데 뒤가 암호멘터인데 아닌가? 어쨌든 아 암호멘터 맞네요 요거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키코 에콜레키드 신발도 이렇게 입고 요거 이제 에콰스 앞다 팬츠 요런 식으로 아 요거 진짜 이쁘다 나마체코 더비 저도 요거 살짝 사고 싶은 마음인데 일단 가격이 지금은 너무 비싸 조금 보고 있는 더비 중에 하나입니다 레드백 포인터 딱 주시는 요런 느낌 진짜 이 회색 티가 그러니까 여러분 봄에 블랙이나 화이트 티 레이어드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런 회색 티 하나를 입어주는 게 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약간 뭔가 조금 더 빈티지하거나 조금 더 힘을 뺀 듯한 무드를 주기에 이 회색의 나시나 반팔이 정말 좋아요 그런 것들 참고해주시면 사실 베스트죠 요거 보디자켓 나 오프너 와서 입어본 건데 오프너구나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비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저 이 자켓 사고 싶어요 어쨌든 계속 쭉쭉 보시면 시몬로샷 셔츠 제가 산 거죠 요것도 입어보시고 위에 머드웨이 가죽 자켓이고요 밑에 팬츠는 제가 만든 카고 팬츠 같네요 아 멋있다 이렇게 입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요 분도 봤고 입대 D-11이라고 하셨으니까 입대 올리신 날짜 보면은 이미 입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훈련소에 있겠군 수료식! 수료식 때 보세요 자 전역 구한다 D-11 있었는데 전역 구한다 아니면 군인 특집이에요 자 아 좋다 신발 너무 귀엽다 약간 요런 조금 올드해 보이시는 쉐입에 올드해 보이시는 소재감에 앞코가 들린 요런 슈즈를 딱 연청 데님에 올려주는 거 요런 거 너무 귀엽고 그 다음은 바케라 요런 백팩으로 딱 스터드 포인트 주면서 위쪽에서는 올리브나 스카프 이런 걸로 빈티지한 무드를 내지만 모덜하게 가져와주는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아 맞네 전역한지 한 달 맞네 머리가 전역한지 한 달이 맞아 안쪽에 바라간이거든요 이거 바라간 티에다가 이런 레드 자켓 아 더레터스구나 그냥 요런 것들에 섞으면서 이런 담백한 뭔가 더레터스나 제가 뭐 요즘 많이 소개해드렸던 뭔가 콜가먼치나 이런 것들을 섞어 입는게 굉장히 좀 멋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를 실제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전시나 팝업 요런 것들도 많이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아주 좋네요 놀이터도 가시고 요 포토 가방 너무 잘 샀다 이런 하운드투스나 글랜체크 들어가 있는 백팩 같은게 조금 매기 쉬운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깐에 맞는 아이템들 되게 잘 고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요런 코트도 이렇게 결보이거나 이런거 입기가 쉽지 않아요 헤링본이나 이런게 근데 되게 잘 입으시는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분 착장도 제가 너무 재밌게 봤고 다음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니 스컬하네요 어이 뭐야 코끼리 티셔츠 상당히 선정적인데 어 근데 귀엽다 코끼리가 좀 귀여운 듯 어 가방 귀엽네요 라프시몬스인가요 요 쉐입이 약간 라프시몬스 그건데 부산가서 돼지고 밥도 드시고 아 이 카우 위에 딱 보면 후드 집업이 굉장히 힘든 아이템인데 위에 M&B 모자를 쓰므로써 너드스러움을 극대화시키면서 가져간 이 느낌 좋네요 어 이 룩 좋다 이 후드 집업이 진짜 마음에 드네 되게 빈티지스러운데 그 모든걸 받아주니 너드한 룩이 좋다 요 밑에 틴버랜드죠 그 틴버랜드도 목 안올려 신고 가려서 그냥 이 틴버 그 컬러감이랑 쉐입만 보이게 신게 너무 좋아 까네볼란테 부산에서 여기 아마 로프트일거에요 로프트샵 같은데 요거 후드 되게 귀엽죠 그 다음 아 이런 핑크색 후드에다가 다 회색티야 여러분 보이시겠죠 이번 여름 회색티다 영상 하나 찍어야겠다 어 이거 하나 찍을게요 어 좋다 회색티도 이렇게 하는거 멜란지 회색티 진짜 그냥 단품으로 입고다니면 되게 쫓기 힘든거 그거 다 레이어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써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BBC에요 요거 아 맞네 빌리오네워보이스 클럽 BBC 진짜 여러분 아시나요? 옛날 권지용님이 그 BBC 팔에 그려진 셔츠 입어가지고 저거 샀었는데 BBC같은 브랜드들이 요새 또 멋있어 보일 때가 있죠 어쨌든 너무 잘 봤고 다음분 또 보겠습니다 베들린 1에서 1차 베들린 너무 좋죠 저 베들린 가고싶어요 갔다온지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 한번 가야겠다 베들린 아 눈썹 탈색 좋아 이 키링 가라비너로에서 맨 위에 나는거 너무 좋아 셔츠 묶은거 편해보이고 좋고 청자켓이랑 체크 셔츠 톤 맞는것도 좋고 바지 너드스러워서 좋네요 어 베들린스럽다 아 베들린이 공원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베들린 공원이 차가운데 편해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베들린 공원이 좀 빈티지샵을 가셨는데 여기 이제 닫았다고 하시네요 폴스푸티크 파인애플샵 혹시 가셨나요? 저 옛날에 파인애플샵에서 블레스 샀었는데 빈티지샵이 모여있는 그 거리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데 가보시면 그런 데가 있고 아 좋다 여러분 노스페이스 GU GU 슈프림이에요 슈프림 보이지도 않는데 룩 좋죠 이 바람막이나 이런것 때문에 빈티지 영화 이런식으로 뺐을때 체크 셔츠 하나 묶어주고 이런 조금 너드하게 가져가는 그게 요 느낌입니다 비싼 아이템들 아니잖아요 근데 멋있잖아 그 느낌이지 야 진짜 근데 독일 제가 한 6일 정도 있었는데 먹을거 진짜 없어요 독일 독일 가면 먹을게 진짜 없어 근데 뭐 이런것들도 맛있어요 다 그냥저냥해 빈티지샵 투어를 조금 하고 베를린 관광도 하고 팬츠 니칩식 슈즈 GU GU 신발을 신고 있네 아니 메이드 바이 미에요 가방이 오 귀엽다 데님으로 만든거 같은데 이분도 패션 학도신거 같아요 학생 이 슈바인 학생도 독일 가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많이 찾아 먹지는 않는데요 독일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맛은 있어 어쨌든 베를린 1,2차 3,4일차도 있는데 3,4일차는 이제 여행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3페이지까지 봤는데 좀 많이 봤다 지금 길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33분을 봤어요 너무 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너무 뿌듯해요 커뮤니티 그래를 보고 진짜 뿌듯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장터가 있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진짜 순수 옷을 조금 좋아하시는 패션 학도분들 도 많은 것 같고 아니 커타버스 그런 분들만 오시라는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뭔가 내가 패션 조금 관심이 있거나 좀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이 서로 사진 올리고 댓글로 소통하고 그 뭐든가 하나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뭔가 이런 카페를 통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How about OTD 카페 많이 가입해 주시고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글 올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더 재밌고 제대로 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카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